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990선으로 내려앉았네요. 자세한 시황 정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198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3.3포인트 1.16% 내린 1983.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벵가드 벤치마크 변경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된 데다 원화 강세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격치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말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수 반등을 이끌 호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 2,300억 원어치 주식을 팔며 3거래 일제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기관은 470억 원 순 매수하는 데 그쳤고 개인은 지수 하락을 틈타 1,86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매는 2,67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를 받아줄 자금 유입이 크지 않아 지수가 힘없이 밀렸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유난히 약세를 보였는데 이 역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 때문이라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주요 업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 건설, 운소창고 등 주요 업종이 1% 넘게 주가가 내렸고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기가스 업종은 최근에 상승세가 꺾이며 3.5% 하락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5% 하락하며 코스피 하락의 빌미가 됐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던 현대차도 외국인 매도에 부합권을 그쳤고 포스코와 기아차, LG화학 등도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시장 역시 부진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보다 5.42포인트, 1.06% 내린 508.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 역시 셀트리온과 CJ옷쇼핑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 다음 등은 2에서 4%가량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